오늘도 천사는 달려갑니다 이제 봄이라든지요 개나리도 활짝 피고 이제 벚꽃은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봄날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천과 또 부천 수원 그리고 안산까지 또 그리고 또 해외에 탐보디아와 또 터키 또 시리아 지진 난 것까지 지원해서 우리가 총 이번 달에 13곳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인천의 첫 번째 개회입니다 2층의 생수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 교회독기 운동본부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성미와 하나님 앞에 살해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여 천사 교회독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각 교회의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앞에 열성을 다하여 주의 일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의 뜻이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보금이 이 땅에서 쌍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econd hal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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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 bike 팔 다於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몬에 나 ru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